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또 들어갈 때 무죄에 확신한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민주당은 복창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죄에 확신한다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당내에서도 일각에서는 11월 위기설 재판이 딱 판결이 나는 순간 그대로 공중분해될 수 있다라는 위기설을 제기하는 그런 경향이 막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벌써 거기에 딱 편승해서 김부겸 총리가 질러댔죠 김동연 이가 질러댔죠. 김경수가 이제 오면 또 그 두루킹 선거법 범죄 진 사람이 또 거기 또 경선에 나간다고 또 참 저당도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선거법에 큰 죄를 져가지고 두루킹 미스터 두루킹으로 불리는 이 김경수가 또 오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한 방 또 질러댈 겁니다. 왜 김경수는 문재인의 총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의 인력의 마지막 보로인데 그 사람도 오면 이제 김경수도 한마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신이 뭐야 하고 그냥 그대로 꼬랑탱이 매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위반 플러스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날짜가 각각 15일 11월 30일 이 위증교사가 가장 확실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김동연 판사라는 사람은 계속 이재명을 잘 봐줬던 판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건은 위증사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이 사건이 너무나 법의 딱 상자 상자의 딱 법이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김동연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봐줄 수 있을까 이재명 못 봐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대표가 1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그랬냐면 편집 안 된 원본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위증교사가 있는지 판단해보라 하면서 약 30분 동안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올렸습니다. 전날 검찰이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준성 씨와 이재명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녹취록 짜증기라면서 이 대표 관련 사건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 자료를 만들고 집중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가 다음 달 15일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11월 달 25일입니다. 15일 25일 열흘 차이로 딱 그냥 결심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위증교사에서 말이죠 구속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법정 구속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바로 배치 딱 떼야 되고 선거비용 공식적으로 당에서 지원한 434억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는 끝나는 거죠 바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고요 선거법에서 위증교사 또 혐의로 또 금고 이상 형이 딱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의원직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합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니까 당선 무효형이나 다름이 없으니 의원직 상실량에 해당되는 형이 선거된다면 이재명 리더십은 솔직히 간대 온대 없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에 아주 치명적인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까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하는 그런 우아가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나중에 딱 보니까 여의봉을 흔들고 돌아다니고 해도 딱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딱 올라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서를 당내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유죄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의 폭동에 준하는 또는 아주 광란에 준하는 별란에 준하는 촛불 집회를 전국적으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쫙 하면 부산에서도 촛불 들고 전국 대한민국에서 촛불 드는 것처럼 보이는 행사를 다 기획하고 좌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과도하면 무슨 일까지 벌일까 이걸 다 예측을 하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면 이재명이의 잔당들이 촛불을 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횃불을 들어서 그 횃불로서 촛불을 다 꺼버려야 됩니다. 촛불을 끄는 대신에 촛불까지도 전부 다 모조리 분쇄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뭔가를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전연이는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죄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비라는 게 뭘까요 데모에서 폭란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나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들이 지금 기획하는 게 폭란 아니면 촛불 전국 촛불 과격 대모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국기를 물러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헌을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이 국헌 물란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국헌 물란자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대통령이 직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 국민들이 뽑았다. 바로 그런 사실에 우리는 천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죄의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당에서 만약의 영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뒤에 이 법리적으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은 변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민주당 주변에서는 11월 1심 선거 공판에서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이 원내 장외 투트랙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딱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대비를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이 촛불을 들면 바로 그냥 촛불을 분쇄해버리는 횃불로 분쇄해버리는 그러한 소위 헌법을 지켜나가는 국헌문란을 시키면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 등으로 구성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지금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인데 지금 검찰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말고 있습니까? 무슨 독재를 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 자들이 민주당들이 숫자로 그냥 계속 대통령을 쥐어 흔들었지 흔들렸지 어떻게 해서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뻔히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독재 투쟁위원회 아이고 참 이 자들 보면 사고의 편린이라는 게 그저 권력 하나 쥐고서 입법 권력 하나 쥐고서 흔들어내고 또 이 대한민국 권력까지 또 잡아서 이 나라를 갖다 붉게 물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들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그런 못된 사고 방식 외에 이들에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내 검찰개혁법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장외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 항의 시위 뭐 등등 촛불 온갖 것을 할 가능성도 있고 내적으로는 국회에서 막 통과시키는 거 법을 갖다가 똥볼을 차대기 시작할 겁니다. 똥볼이 법이라면 저희들이 차고 있는 똥볼이 자기 입법이라고 그러면 검찰도 없애라 뭣도 없애라 기소청을 도라 없애라 검찰 모든 걸 다 빼버리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나치면 혼난다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게 탄원서 보내기 운동 시작했지 않습니까 탄원서 이제 위중교사에도 탄원서가 나옵니다. 탄원서를 해서 이건 뭐냐면 판사들을 압박하는 압박용입니다. 판사들이 여기에 휘청휘청 넘어갈 판사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판사들 극좌파 판사들 또 국제인권법 무슨 뭐 이런 데 연루된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하죠. 그 핑계대고 또 뭐 국민의 여론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나약한 판사들 글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판사들은요 오히려 화가 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법을 맘대로 이재명 당신 말이지 당신이 회화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 사법부와 검찰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건 이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를 능멸하는 발언 그러니까 또 사법부를 이제 재판이 가까우니까 사법부 수건 사업을 하나 또 들어주고 10년마다 10년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서 판사가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5년으로 줄여주겠다 해서 5년 또 줄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마는 판사들이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그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에 면면한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극소수 일부 판사들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판사들이라고 성명이 되고 또 그렇게 소명이 되는 국민들에 의해서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소명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판사들을 빼놓고는요 대부분 판사들은요 법과 원칙과 양심과 dk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에 가면 저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딱 여신상 dk 여신상 그 저울처럼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마 이번에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 불추석한 사람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다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검사를 마음대로 탄핵시키는 자들 장관 방통위원장을 이틀 만에 탄핵시킨 자들 그 무례한 자들 무도한 자들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텐데 뭘 그리 민주당 사람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까 뭐 무죄라고요 이재명이가 무죄라고요 그러면 이재명이 무죄인데 무죄인데 검찰이 억지로 만들었다고 어느 바보가 그런 걸 말한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바보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법의 수기에 너무 강해가지고요 이재명 정도는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니제는 니가 알렸다 딱 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